오늘은 4월 1일 토요일, 음력으로는 6월 11일 기축일이니까요, 소날입니다. 밭을 갈고 있는 누런 그 황수의 날입니다. 오행산 그 기축은 청강과 지지에서 그 모두 흙이 오는 흙이 그 겹겹이 쌓여있는 그런 형국입니다. 기축의 기운은 지조있게 그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꾀부리지 않고 성실히 그 임하는 끈기 있는 그 노력의 기운입니다. 청강에도 흙, 또 지지에도 흙, 또 요일도 토요일인데요, 이런 그 삼박자는 예사스럽지 않습니다. 겹겹이 그리고 요일에서도 결국 흙이 옵니다. 이러면 기축의 그 기운 속에 들어있는 식복이 그 밀려오게 되고요, 손으로 그 원없이 재물을 거머쥔다는 그런 그 기축의 기운에 또 가장 그 충실한 또 일진이 될 텐데요. 오행 속에 담긴 그 돈복 터지는 이런 좋은 암시들이 또 현실에서 또 가시화 있게 또 성과로 만들어질 수 있게 우리는 그 풍수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. 재물이 그 차고 넘치는 이런 환경에서 그 재물이 더욱 만개한 꽃처럼 돋보이게 만들어야 됩니다. 이날 그 여러분들께서는 재물복의 그 만개를 암시하는 길에 핀 혹은 그 틀에 핀 또 산에 핀 그 꽃가지를 왼손으로 살짝 그 만져주시면 좋은데요. 손과 그 꽃가지를 그 접촉을 시켜주시라는 이야기 있죠. 굳이 그 꺾어다가 그 집의 화병에 꽂을 필요는 없습니다. 오히려 그 자리에서 그 적재적소 또 꽃을 피우게 두고 내 손으로 그 살짝 접촉만 해주시게 되면 그때 그 여러분들의 그 재물밭의 영토가 또 넓게 넓게 그 확장성을 띠는 그런 그 풍수 효과를 우리는 또 얻게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왼손으로 살짝 그 접촉 또 만져주실 그 꽃은 될 수 있으면 그 가시가 있는 꽃은 피하셔야 됩니다. 개나리나 진달래 벚꽃 모두 좋고요. 이런 그 간단한 또 풍수 방법으로 토요일 또 유난히 그 일진에서도 그 토가 중첩된 이런 날 또 제수 준다는 그 황수의 날이군요.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돈복은 두 배 세 배 더욱 커질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